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의 약과 비타민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 출시되었던 비곤 영양제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어요. 사실 요새 가장 각광받는 피로회복제이자 신경영양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영양제 종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고 우려하는 건 실제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께서 드시는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즉 궁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모르고 드시는 분도 많으시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영양성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못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처방받는 약들과 우선적으로는 비타민 B 영양제들의 궁합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서적과 웹상의 아티클들을 베이스로 좀 간단히 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간단히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비원부터 시작할게요. 왼쪽에 적은 게 약 이름이나 약 종류인데요. 우측에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고신은 브랜드명 라녹신으로 유명한데, 심방세동이나 심부전에 사용되는 심장약이에요. 많이 쓰이는 약인데, 심장세포의 비원 흡수와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이오레릭스, 인효제죠? 소변을 배출시키는 약인데, 혈압보조제로 많이 사용해요. 소변으로 수용성 비타민의 배출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비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군의 소모가 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꼭 강력한 루프계 인효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효제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페니토인은 상품명 딜란틴으로 유명하죠. 항경련제, 우리 흔히 간질약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니토인 또한 혈액 내 티아민 농도를 낮출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비투 리버플라빈을 볼까요? 항콜린제인데요. 아세칠콜린의 무스카린 작용을 막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을 바삐 움직이게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맥이나 저혈압, 설사나 천식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데, 리버플라빈의 흡수율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트라사이클링의 항생제인데요. 리버플라빈이 항생제의 효과와 흡수율에 간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리버플라빈 뿐 아니라 다른 비군도 마찬가지고, 테트라사이클링 계열 이외의 다른 항생제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항생제들과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좀 피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어요. 특정 아티클에서는 2시간 전이나 4시간 후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망계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의 한 종류인데, 보통 우울증이나 수면 문제, 그리고 유소아의 윤호증에 사용되는데, 현대인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 중 하나예요. 체내 리버플라빈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리버플라빈이 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이미프라빈, 대시프라빈, 아미트립틀린, 롤트립틀린 같은 성분의 약들입니다. 항정신병약, 정신신경용제죠. B2 레벨을 또한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독소루비신, 악성 림프존과 소화기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인데요. 리버플라빈이 독소루비신을 활성화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독소루비신 또한 역으로 리버플라빈을 고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메토트렉세이트 또한 사이토톡식 에이전트, 즉 세포독성 항암제인데요. 우리 백혈병이나 용모질환, 흔히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간혹 건선에도 쓰죠. 생각보다 병원에서 처방 빈도가 높은 약인데요. 이것 또한 비곤 이용에 영향을 주고요. 페니토인 또 나왔죠. 프로베네시드는 통풍약이죠. 이것 또한 소화기 내의 리버플라빈의 흡수 저하와 소변 배출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뇨제는 아까 소변과 함께 전반적으로 비타민 B 배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어서 나이아신으로 넘어갈게요. 봤던 녀석들 계속 나오죠. 아스피린이 나이아신 플러시, 즉 에너지가 부스팅되고 순환 촉진이 되다 보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아신 고함량 섭취 시에 홍조, 발열감, 가려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플러싱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스피린이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고요. 항응고제, 혈전약 종류들의 경우는 나이아신에 의해 효과가 증대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나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신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알파 블러커는 아드레날린의 알파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인데 프라조신 같은 약이 예가 될 수 있어요. 보통 혈관순환 장애나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약효의 증가로 저혈압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 패치, 금연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죠? 나이아신 함량이 높은 제품과 병용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플러싱의 우려는 없고요.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이아신은 뭐가 많죠? 콜레스테롤 저하제들과도 상호작용이 있는데 보시면 나이아신이 담즙산 격리제들과 결합해서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복용 시 시간을 띄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스타팅 계열 되게 많이 쓰죠.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스타팅 계열과 같이 사용될 시에 심혈관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반대로 근육이나 간에 큰 손상을 줄 우려 또한 공존한다고 합니다. 스타팅 드시는 분들은 나이아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특히나 간 수치가 안 좋으시다면 나이아신이 또한 혈당을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개별차가 있지만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혈당 모니터링 잘 하셔야 되고요. 이소니아지드는 결핵약의 일종인데 몸에서 나이아신 결핍을 유발시키죠. 사실 결핵약들은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결핍시키곤 합니다. B5 판토텐산을 한번 볼게요. 항생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 도네페질이 유명하죠. 많이 처방되는 뉴트로픽스, 뉴르토닉스 약 중 하나인데 쉽게 치매 생각하시면 돼요. 고연령 분들께 피로에 따라 종종 처방이 나오는데 양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틸콜린의 생리작용을 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억제를 하는데 그걸 다시 억제하는 간접작용의 약이에요. B5와 같이 복용 시에 약효의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영양제로 선물하신다면 혹시나 한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B6, 피리독신을 볼까요? 보시면 사이클로세린이나 이소니아지드 같은 결핵약 성분과 일부 혈압약 성분, 그리고 페니시라민 같은 류마티스 약과 소아과에서도 자주 쓰는 테오플린 제재 같은 천식약들이 B6의 체내 레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항우울제인데요. 항우울제는 사망계와 마오 억제제,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작용이 달라요. B6 또한 B2처럼 사망계 항우울제들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오, 즉 모노아민 옥시데이저 억제제 같은 경우는 B6의 혈중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B6는 이런 화학요법제들, 보통은 우리가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들인데 예시로 오오플로로우라실과 독소르비신 같은 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병용이 될 시 약효의 저감이 없이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만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여 쓰셔야 하고요. 심각한 비뇌레스는 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인데 적혈구 내의 B6 레벨을 줄여서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보도파의 경우는 파킨슨병에 쓰는 약인데 B6가 레보도파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피지션 의견에 따라서 용량 조절하에 부작용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니토인은 B6에 의해서 약효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하고요. 비나인 엽산제, 우리가 단일제로도 많이 먹는 성분이죠. 항생제에 이어서 엽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들을 보시면 이런 재산제, 위산 조절 성분들과 담즙산 격리제, 카바마 제핀 같은 항격련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진통소염제들 또한 엽산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설파살라진 같은 설포나마이드제나 이런 건 보통 괴양성 대장염이나 류마티스에 쓰는데 그리고 트리암테렌 같은 나트륨 제옵석제에 의한 인효제 또한 마찬가지로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약들은 장기 복용 시 그리고 다른 항염증 약들도 그렇지만 몸의 엽산을 보충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에서 보면 여성분들 많이 드시는 경고피임약이나 그리고 계속 나오는 항격련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들의 경우에는 혈중의 엽산의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엽산 공급이 적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엽산 또한 담즙산 격리제와는 시간을 띄우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메토트랙세이트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엽산의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념의 이학을 쓰는 환자의 경우는 부작용 감소를 위해 엽산이 처방되기도 해요. 다만 항암제의 목적으로 메토트랙세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엽산이 항암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항암제에 영향을 많이 주죠.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고려할 부분 아닌 것 같고요. B12, 코발라민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항경련제나 케모테라피, 통풍약, 담즙산 격리제, 제산제, 당뇨약, 위산조절제 등의 많은 약들이 B12를 고갈시키죠. 또한 계속 언급된 항생제들의 장기 복용은 전반적인 비군 전체를 결핍시킬 수 있는데 특히 B2, B9, B12, B7 같은 것들이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항생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군 보급이 요구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쭉 살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비군을 고갈시킬 수 있는 약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색칠을 해놓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생제의 장기 복용과 인효제의 경우는 B군을 고갈시키는 측면이 종류 상관없이 다 있고요. 많이 실생활에서 쓰는 약들 위주로 보면 경구피임약, 재산제, 위장약, 진통소염제들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 약물들이죠. 이런 약들을 수시로 또는 장기 복용하신다면 해당 비군의 적절한 공급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의 주치의나 주치약사에게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작용나는 케이스를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군은 특정 처방약의 약효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데 약효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주치의와의 상의하에 필요하다면 용량과 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드시는 부분 또한 진료 시 또는 복약 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항생제나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떨어뜨려 복용하는 걸 전반적으로 권장하고요. 항암제나 캐모테라피의 경우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B3는 다음과 같은 약들과 병용 시에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B5는 돈의 폐질 같은 이런 알차이머 약관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B6는 레보도파와 페니토인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외에도 많은 상호작용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는 특히 장기질환자 분들은 꼭 치료 효과의 확보와 몸에 오는 부작용의 감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시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약들과 영양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호 악화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결핍되는 영양성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영양제 선택 시에 다른 것보다 더욱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시면서 건강한 복용 하시길 바라는 작은 마음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